그럼 다음으로는 평론가님께서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고 있는 섹터가 글로벌 1, 2위 하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근접이 아니라 이것도 거의 대한민국이 1위죠 그쪽을 보면 조선 조선의 조선입니다 조선주 요즘 보면 실적 발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다 보니까 의외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다 이런 쪽도 얘기도 많고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행하면서 최근 들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 쪽에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동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선주에 대한 우리 평론가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 섹터에서는 슈퍼스티클이 왔다 이런 식의 평가가 굉장히 많죠 슬롯 자체가 지금 비어있는 슬롯 자체가 없으니까 또 그 자체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요 노후 선박 교체 시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사실은 사이클이 온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성과 지수도 2007년 수준이죠 173, 174 클락슨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면 2007년에 고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1999년인가 98년부터 아마 클락슨 지수가 발표해야 되겠죠 그때가 100이에요 2007년에 173 정도 됐어요 지금이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죠? 한 15년 지났죠? 그렇습니다 15년 지났는데 이제 그것 좀 이제 그 저기 수주 갖는 가격 차체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게 조선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위 할까요? 우리가 왜 2, 2위를 하는 걸까요? 선진국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되세요? 돈이 안 되죠 우리나라나 중국하고 싸워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원가 비율 자체를 갖다가 선진국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맞춘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 다른 나라보다 싸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만들고 싸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비율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업장 자체가 가능성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국방에 소유되는 것들 가령 이제 군함이라든지 가령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쪽은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교체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에는 한 8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함들 같은 경우도 한 7조 정도 규모적으로 수조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군함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해서 좀 노화 잠수함이라든지 이쪽에 노화하고 있는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보장이 되니까 사실은 그쪽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도 탄력을 받아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조선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원가율 자체가 어떤 때는 105%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진 말을 내서 역마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기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주 전체의 수주 규모로 놓고 오게 되면 세계 1d 등을 하지만은 거기 영업이익을 보라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대체 대체 얼마나 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상 같은 경우가 원가율이 올랐어 그러니까 발주업체 그러니까 그리스의 선주들이겠죠 야 우리 좀 올려줘야 돼 후판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일건비가 오르는데 그거 걔네들이 올려주나요 계약금액이니까요 계약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선이 이제 슈퍼사이클로 왔으니까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제안은 그래도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냐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잠깐 또 짚어보게 되면 수주는 많이 받고 신조성까지 좋아서 괜찮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후판 가격들이나 이런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계속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도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조선생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중후장대 전통적인 완전히 중후장대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용조금들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사람들 들여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해외 인력을 갖다 충원해서 하는 건데 그게 글쎄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영업이 보장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 인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의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회사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특화된 쪽 보시는군요 특화된 쪽으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특화된 쪽 하나가 딱 생각나네요 하나오션 혹시 예전에 대우조선 회사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조선업종을 만약에 투자하라고 아까 그 드렸던 100만 원을 PD님한테 다시 들어와서 드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사시겠네요? 네 저는 H 종목을 갖다가 삽니다 아 예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군함 쪽 아니면 약간 특화된 쪽에서 성과가 더 아 이 회사 또 MSCI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사실은 방산 쪽에 좀 특화된 쪽이니까 그 쪽에 어떤 수직 개혈화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는 레이더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개발을 갖다가 이미 완료한 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화 쪽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인수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다 그러면 같이 인수가 된 기자재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쪽으로 HSD 엔진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하나 쪽으로 갔습니다 이 회사도 같이 좀 비슷하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엔진 회사인데요 배의 심장 엔진 이 회사가 세계 엔진 시장 선박 엔진 시장은 상당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2위인가 그렇습니다 2위인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면 상당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런 때는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기자재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쪽에도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사가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납품을 하는 여러 가지 엔진 부품도 있을 거고 들어가는 피팅 밸브 업체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선사가 잘 나가니까 조선조보다는 약간 그쪽을 보지는 거 이런 것도 저도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걸 갖다가 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몇 년 전에 생각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쓴맛을? 아 쓴맛을? 가불간의 관계에서 조선사와 기자재의 관계에서 지금 배터리와 셀업체의 관계만큼 그렇게 강력한 을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완전히 각각의 의미죠 네. 가령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 셀업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자기 발언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의리지만 이런 기자재협체들과 조선소의 관계는 당시에는 전형적인 가불의 관계가 아닌가 따라서 야 가격 내려 그럼 이익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풍당가 내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경험하다 보니까 쓴 맛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소부장에서 제가 항상 관심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의리지만 강력한 의리의 위치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아니면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갖다가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딱 너 아니면 우리 딸대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자동차 부품 쪽도 그렇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우리밖에 못해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도 있고 훨씬 싸 이런 어떤 정도의 기술적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들이 소부장의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갑에 끌려다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 좋은데 이번에 단가 좀 깎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면 휘두르는 대로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의리의 어떤 입장 그래서 뭐 갑이 좋아지면 당연히 의리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산업이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살까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인드 중소형주라도 소부장에서 예 아니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종목들. 안 그러면 산업이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쪽의 종목들이 담기 좋겠다 그렇죠. 갑에 대해서 적어도 대단한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적어도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는 회사들에 대해서 휘사선택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시작은 조선 쪽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산업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부장 전반적으로도 한마디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인 오늘 섹터들 두 다뤄봤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냥 우리 평론가님은 돈 생기시면 이 업체 사시겠구나. 2차전지 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아마 찾으실 거고 어팡에 대해서도 계속 누구보다 더 빠르게 얘기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경제사부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들어온다. 이쪽 가서 우리 평론가님 어깨를 돕서 잡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미묘한 변화 나왔을 땐 우리 딱 대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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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